웹 프로그래밍 언어 첫 번째로 java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java 언어는 왜 중요하고 널리 쓰이냐면 얘는 특정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왜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느냐? java라는 언어는 얘는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다. 그리고 왜 무관하느냐?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java 언어예요. 그러면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java 언어가 중요하고 널리 사용된다라는 거죠.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방금 전에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쓴다. 그 다음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그러면 java 언어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ASP인데 ASP 같은 경우는 액티브 활성화된다. 서버에서 활성화되는 페이지. 그거에 줄임말 ASP라고 하는 거예요. ASP. 얘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ASP.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한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예요. 문서에 명령어를 삽입한다. ASP.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서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ASP S. 이게 서버예요.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다르게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 서버. 그래서 ASP S. S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는 스크립트 언어. ASP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HP. 프로페셔널 하이퍼 텍스트 프리 프로세서인데 얘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ASP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이 되잖아요. PHP는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널리 쓰이는 거죠.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윈도우즈 등의 환경에서 작동을 합니다. ASP는 윈도우즈,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다 돼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JSP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서버잖아요. ASP. 방금 전에 본 ASP,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웹서버, 얘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얘도 서버, 서버. 그 다음에 HTML 하이퍼 텍스트 마컬 랭기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언어, 근데 뒤에 파이브가 붙어요. HTML5 시험지 잘 나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 와이드 웹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생성 언어다라는 거고 액티브 엑스라든가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런 거 설치 없이 조심하셔야 돼요.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웹 표준 언어이다. 웹 표준 언어, HTML5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HTML5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DHTML 같은 경우는 이 D는 다이나믹을 뜻하거든요. 다이나믹 그럼 뜻이야. 동적인, 그래서 동적인 HTML이다 라는 거죠. 얘는 스타일 시트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폰트, 글꼴,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색상, 여백 형식 등의 웹페이지 관련된 속성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 웹페이지 관련된 속성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동적, HTML,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갖다가 도입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인 HTML, 바로 다이나믹의 D, 그 다음에 HTML이다 라는 거죠.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W3는 뭐냐면 WWW, 월드 와이드 웹을 뜻하는 거고요. C는 컨소시움, 그래서 W3C 이렇게 표현을 해요.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 그리고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바른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Active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힌트, 웹의 표준 언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웹표준 언어는 HTML5, 정답은 3번의 HTML5가 된다는 거고 1번의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뜻하는 거고요. 2번의 VRM에는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4번의 JSP 그래서 웹표준 언어는 바로 HTML5다 라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